반갑습니다. 위너스 주식투자그룹입니다. 오늘 급등주 조건 검색기 어떤 종목이 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검색기는 분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분양을 받으시는 건데요. 한번 분양을 받으시며 내 평생 계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컴퓨터를 포맷을 하든 내가 컴퓨터를 바꾸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고 내 키움증권 아이디만 살아있으면 굳이 탈퇴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키움증권 가능하신 분 그리고 초보자분들 초강추들입니다. 초보자분들 초강추들이고요. 주식공부하실 필요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오전장 매매 가능하고 정말 수익이 누구보다도 절실하신 분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검색기는 100억을 들여도 진짜 못 만드는 최강입니다. 최강. 이 검색기는 정말 개인이 만드는 거 일반 회사에서 만드는 거랑 완전히 틀립니다. 개인이 만드는 거는 못 씁니다. 시중에 파는 55만원에서 크기는 500만원까지 이런 검색기는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왜 못 쓰냐고 단정을 드리자면 종목이 일단 개수가 많이 떠요. 거기서 내가 잘 잡으면 상한가나 10% 20% 수익이고 못 잡으면 손실이에요. 그렇지만 저희 검색기는 평균 4개에서 5개입니다. 평균 4개에서 5개고 들어가는 것마다 다 들어가시면 돼요. 그만큼 굉장히 성공 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이 검색기는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초보자도 가능한데 띵동 띵동 매수만 되면 바로 그때 매수만 눌리시면 매도까지 저희가 세팅을 다 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띵동 띵동 소리가 나거든요. 이때 매수만 눌리시면 돼요. 띵동 띵동 하면 탁 클릭하고 매수만 눌리시면 매도까지 다 되게끔 세팅 다 해드리고요. 저희가 차트 보는 방법 그리고 매수하는 세팅 매도하는 세팅 다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저희가 원격으로 들어가서 회원님 컴퓨터에 다 심습니다. 심고 설명하는데도 한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거의 한 1시간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로 따지자면 한 달 수익률 아무리 못해도 50%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면 200%까지 나오고요. 정말 초보다 나는 아무리 못한다 그래도 정말 30% 이상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30% 나옵니다. 하루에도 30% 이상도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한 달 단위로 따지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은 충분히 나온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검색기 쓰시면 주식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할 필요 없어요. 띵동띵동 하면 바로 매수 눌리면 돼요. 바로 매수 눌리면 되고 정말 쉽다는 점 정말 쉽다는 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익률은 말하면 입 아프고요. 수익률은 말하면 입 아프고 성공 확률 보시면 굉장히 높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참고 삼아서 보여드리지만 7월달 수익률 7월달에 주식장 너무 안 좋았어요. 완전히 개판이었죠. 7월달 수익률 8월달 8월달 수익률 해전률을 보세요. 9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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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달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11월달이기 때문에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수익률은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에 1대1 카톡방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는 여기 문자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검색기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좋냐면 쓰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막 선물을 보냅니다. 해식하라고 해식비도 보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짜리 스타벅스 기프트권을 보냈어요. 금요일날 이거 진짜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이분뿐만 아니라 해식하라고 몇십만원씩 보냅니다.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만큼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정말 수익이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신 분 누구보다도 나는 절실하다. 이런 분들 초강추드리겠습니다. 초강추드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월달부터 수익, 손실 전부 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해놨는데요. 수익이 5700 손실이 1800 해서 3800 정도 뭐 검색기 가격 뽑고도 남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기 믿고 하시면 됩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자 그렇게 해서 오늘 2월 4일 조건 검색기 어떤 종목이 떴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띵동띵동 하면 매수만 눌러주면 되기 때문에 뭐 어려운 것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쉽다는 거 정말 쉽다는 거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자 지금 화면은 저희가 미리 미리 녹화를 하고 있는 화면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바로 사마전기 입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사마전기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얼마에 떳놓고 얼마에 갔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사마전기 19,350원에 떴고요. 오늘 사마전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마전기 19,700원까지 19,700원까지 지금 약 1.8% 정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크게 상승을 한 거는 아니죠. 사실 크게 상승한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현재 기준에서 19,700원까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거 성공 확률로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마니커 FNG 입니다. 마니커 FNG 자 마니커 FNG는 얼마에 떳는지 지금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니커 FNG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시간입니다. 실시간 시간 저희가 녹화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뭐 시간을 미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마니커 FNG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니커 FNG는 지금 보시면 자 얼마나 떳나요? 자 여기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마니커 FNG 10,450원 했었고요. 자 마니커 FNG 한번 볼게요. 자 마니커 FNG는 10,750원 까지 10,750원 까지 약 2.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매수 가격에서 약 2.87 정도 상승을 했고요. 다음 세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빨리 돌릴게요. 바로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모베이스 전자 한번 볼게요. 1,900원에 떴네요. 1,900원에 떴고 오늘 많이 갔죠. 모베이스 전자는 오늘 수익을 많이 줬습니다. 2,125원까지 약 11% 정도 많이 갔네요. 오늘 모베이스 전자 오늘 대박 수익 네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바로 대형 포장 입니다. 대형 포장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 포장 1,500원 까지 갔고요. 얼마에 떴는지가 중요하죠. 얼마에 떴는지 1,445원에 떴네요. 가뿐하게 3%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 더 볼게요. 아이쿠래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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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이것도 오늘 수익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날 완전 먹기죠. 먹기 4,000 얼마입니까? 4,065원에 떴네요. 아이쿠래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쿠래프트가 4,385원까지 이것도 오늘 대박으로 많이 났죠. 오늘은 대박이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전자고요. 오늘 11%까지 약 상승 많이 했습니다. 사마전기 마니커 FNG 모베이스 전자 대형 포장 아이쿠래프트까지 지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막대기 한번 보세요. 차트 보시면 올라가는 게 눈에 직접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보이고 있고요. 보시면 이건 리딩 받는 것도 아니고 추천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검색식을 분양 받는 겁니다. 분양 받는 거고 직접 매수 하시면 됩니다. 띵동띵동 하면 바로 그냥 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도 수익인증 한번 보겠습니다. 콜라님 모베이스 전자 95만원 수익 마니커랑 사마전기는 이분 손절하셨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존버 용웅님 이분도 모베이스 전자는 수익 마니커랑 사마랑 손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또 다른 분 볼게요. 한종목님 모베이스 전자 44만원 마니커랑 사마는 손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수익은 수익 손절은 손절 지구무적 모베이스 전자 120 크게 뭐죠? 120 대용 포장도 55 하지만 사마 마니커랑 또 손실 보셨네요. 160 정도 두 가지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170 160 두 개 는 이렇게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조건 검색기는 있는 그대로 매일매일 보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지구무적님 거 1월달 거 한번 볼게요. 1월달 거 1월달 거 한번 보시면 PPI PPI가 지금 보시면 140 한국맥널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월달만 해도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1월달에 수익이 4400 손실이 1700 이렇게 해서 2700 수익이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수익 수익 손절 손절 이분 다 나와있죠. 깔끔하게 자기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렇게 가능하다는 점 가능하다는 점 저는 강추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카톡 남겨주시고 문자로도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이 조건 검색기는 올라가는 거 보세요. 올라가는 거 조건 검색기는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 있고 저희가 또 매일매일 인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인증해드리고 있고 녹화까지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 검색기로 조건 검색기로 수익 엄청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기 수익이 절실하신 분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